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댓글 조작에 처음부터 관여했다는 드루킹 김 모 씨의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후보는 도민에게 사죄하고 재조사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경남지사 후보도 경찰이 김경수 후보를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도입니다.